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동주 교수께서 집필하신 일생의 역작입니다. 가끔 여기 댓글에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기독교라는 그런 앵글을 가지고 본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께서 아주 양섭니다. 양서고 김동주 교수가 이런 역작을 다시는 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킹덤북서에서 나온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2020년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4권 그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5권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부정선거를 해부한 책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송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총선을 정말 걱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까 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하는데 제가 4월 10일 총선을 미래일이지만 매우 걱정하는 것은 역대 선거 10번이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라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야 되는데 그걸 제쳐두고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걱정 요인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역대 사전투표 10번입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후보별 득표수에서 분석을 통해가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간 규칙을 표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이걸 한 거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을 역으로 조작하기 이전에 선거결과를 다 복원하거나 재연하거나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규칙을 다 차단해서 조작하기 이전 상태로 다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선거가 선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2020년의 4.15 총선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얼마를 더 조작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을 하게 되면 미래의 위임다만은 오는 4월 10일 총선 결과를 가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래라는 것은 결국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보시게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국을 나경훈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여러분들 대결했던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뭡니까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들어낸 거란 거 아닙니까 진짜가 아니고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중앙선간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모든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동별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 제외하고 모두 다 여러분들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큰 문제입니까 안녕 반가원 님께서 요번 총선 자유파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무슨 근거로 승리할 것 같습니까 이상일 님이 공병원 님 덕분에 사전투표 우파수는 안 할 겁니다 엄청나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도가 여러분들 10번 일어났는데 11번째는 안 일어난 거라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무당식 사고하고 비슷한 거죠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10번 일어났는데 11번째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게 다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만들었는지를 판정하려고 하면 이게 동작을 4.15 총선의 차익값 사전투표 덕표율 빼기 당일 투표 덕표율 선관이 밝혀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수진 후보 사전투표 덕표율 60% 당일 투표 덕표율 46% 사전 빼기 당일 플러 14%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표를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전투표 덕표를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나경훈 후보 당일 투표 덕표율 51% 사전투표 덕표율 37%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3%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지는 차익값 평균 시 13.95% 플러스 나경훈은 마이너스 나경훈 외에 다른 사람은 조작 안 했으니까 나경훈은 마이너스 13.952% 그냥 이렇게 딱 판정이 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동작 의뢰스는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 100%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다 선관계가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차익값을 더해 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동작 의뢰스 아니고 전부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런 짓을 했고 10번 공직선거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들은 11번째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차익값이 클 때는 이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익값이 거의 0에 접근하도록 접근을 시키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익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위가 선관위 발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것이고 밑에는 조작을 수정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구한 차익값이거든요 조작된 것은 플러스 13.95% 마이너스 13.95% 조작을 수정한 것은 플러스 0.6% 마이너스 0.6%인 거죠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한 것을 수정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위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 선관이 발표에서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선관위 수정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게 되면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것이 확정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를 다 이렇게 재현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동별로 모든 진짜 이수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 진짜 나경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를 다 이렇게 구현 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숫자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걸 여러분들 좀 다르게 보게 되면 이렇게 차이집 분석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수진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플러스 13%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하면 0%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이 수정이 된 거죠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심은 규칙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상태와 조작수정상태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범죄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덮기로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침묵하거나 은폐하는 데 동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고치는 데 성공할 거다 이렇게 확신은 내가 있게 이야기를 들이기에는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든지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작을 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부풀려서 만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이수진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실물투표지 투입을 통해서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뻥튀기를 했냐 4.15 총선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율에 나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3.31%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얼마를 만드는 거니까 30.90%로 발표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은 30.99% 실제 사전투표율은 23.31% 발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을 빼면 7.68%를 부풀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든 거죠 그럼 관외 사전투표는 2.20%를 올려주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관내 사전투표율은 5.48%를 올려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낸 거죠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개표현장에서 두 눈을 부럽든다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러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예상할 수 있느냐 예상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정상을 가져오면 이게 정상인 겁니다 4월 15일 총선 2020년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득표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선관위 자료를 수정한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워서 4월 10일 총선 전망 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전망한다는 게 국민들이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결과를 제조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제조할 것이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한 것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규칙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는 4월 10일 총선도 여러분들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장에 온 두 사람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표된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하는 것이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조작값 기준으로 33%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해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두 사람당 가짜 사전투표장을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이게 조작값 기준으로 33% 여기다 3을 딱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는 얼마냐 사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가짜 투표지로 한 장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러면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4를 집어넣은 겁니다 프로그램에 4를 집어넣게 되면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68%를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율은 23.31%인데 발표 사전투표율을 30.99%로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7.68%를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보시면 이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는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5 총선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4.15 총선은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할 때는 4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이 숫자가 다 바뀌는 겁니다 5를 집어넣으면 또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게 바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에 숫자가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4.15 총선의 이름들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업이 이거를 그냥 많은 분들에게 두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부천 병정갑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한 같아가지고 오늘 너무 귀한 여러분들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댓글 남기시는 분 가운데 일부 분들은 4월 10일이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 그 이야기는 뭐죠 그냥 기우제 사고인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없기를 비나입니다 그건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뻥튀기하는 규모도 다 결정이 되고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유령 사전투표사도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동별 여러분들 모든 관내 사전투표도 다 조작된 수치가 당일투표를 제외하고 모두가 조작된 숫자가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국외부재자투표 상도 일동 흑승도 이게 동시에 뭡니까 모두가 다 조작이 돼서 이 수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뭘 집어넣으면 여기다 값만 딱 집어넣으면 있죠 이게 바뀌면서 이게 다 여러분들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 안에 당일투표를 제외하고 모든 수치는 다 규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거를 대학 졸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앞으로 이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말과 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4.15 총선을 정상선거로 복구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4월 10일 총선에 선거결과는 모두 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10번의 선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나경원 후보의 동작을 해서 4.15 총선을 한번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정상상태가 아닌데 그럼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거는 동작을 사례만 아니하고 4.15 총선 전부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의 대표 사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일 빼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 부재자 상도일동 관내사전투표 선거일투표 개 이게 쫙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시면 그대로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다 밝혀가지고 찾아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마 여러분들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걸 찾아내겠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작하더라도 국민들이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딱 분석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작을 4.15 총선 분석 결과 얼마를 쑤셔넣는가 하니까 12,438표를 2020년 4.15 총선 동작을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12,438표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 나오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68% 7.68%입니다 사전투표율 7.68%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2,438표인 겁니다 선거하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자가 49,75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37,313명만 사전투표에 온 겁니다 그리고 12,438표는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37,313명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은 12,438명 두 개 합쳐가 선관위 자료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이 49,751명인 겁니다 이 12,438표는 전부 다 더불음주당의 이수진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이 시 합계가 12,438표가 아니고 37,771표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이름들 딱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은 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관외, 관내, 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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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 다 나오죠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3,559 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는 8,879표로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이 수치가 선관위에 발표한 거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입니다 네 장당 한 장의 가짜가 들어간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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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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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438표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투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본 적은 없으니까 제3의 장소에서 실물로 만들어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을 했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선관위 데이터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 냈으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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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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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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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4만 9,751표인 겁니다 이게 이제 동별 자료를 다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여기 보시면 제야 전문가가 이런 메모해놓은 것처럼 세 사람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 돌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이번에 다 짜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연해 드린 겁니다 어제 그런데 너무 복잡해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 여러분들 오늘 그거는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이 넘버 4 세 장 등 한 장씩 조작값 기준으로 25% 조작값을 입력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게 되면 4를 입력하냐 3을 입력하냐 1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순식간에 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를 관 외는 3,559표 그다음에 관 내는 8,879표를 집어넣는데 그럼 이 표가 진짜 표에 비해서 몇 프로나 되냐 25%씩 차지하는 겁니다 25% 이게 조작값인 겁니다 진짜 1만 676표 가운데 집어넣어준 것이 3,559표 이것이 25%면 4분의 1 2만 6637표에 8,879표 이게 4분의 3인 겁니다 진짜가 4분의 3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된 위조트 표준은 어떻게 투입했는지 그건 내가 본 적도 없고 물론 4박 5일 사이에는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몇 표를 정확하게 투입했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자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다 범죄의 사실을 확정적 사실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크게 진보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양일 동안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세 표당 한 장씩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에게 밀어넣어주는 전산 조작을 한 것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12,438표입니다 12,438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전투표율 7.68%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율 7.68%를 뻥튀게 해 가지고 확보된 12,438표를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집어넣어준 겁니다 12,438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덜통이 그대로 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동작을 4.15 총선 위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이 선관이 발표된 조작을 수정한 상태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42.45% 42.45%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30.99%로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 이름 자금노트에는 23.31%가 실제 사전투표율이고 발표 사전투표율은 30.99%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뻥튀게 했는가 하니까 7.66%를 뻥튀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이 표는 전부 다 어디에 이름 투입되는 겁니까 이 표가 전부 12,438표가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사전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이수진 후보는 실제로 56장밖에 안 받았는데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99장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를 그대로 집어넣어 줬으니까 12,000표 정도를 나머지 후보는 0.54 0.54 0.60 0.60 손을 안 댄 겁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한테 표를 다 몰아준 겁니다 여기서 12,438표를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한 4년간 노력에서 지난주하고 이번주가 거의 절정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노력 장영우 대표의 기업 제야 H님의 여러분들 기업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거의 다 드러낸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했는지 누가 전산조작을 했는지 실물로 된 위조축비는 누가 쑤셔 넣었는지 그것만 남은 겁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고 수사관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동작을 4.15 총선의 분석 결과는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했기 때문에 10번 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10번 한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에 문호가 활짝 열려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어날 것이다 100%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예단을 할 수 없고 다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12,438표를 더불당의 이수진 후보한테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긴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 기준으로 23.31%가 사전투표장을 찾았는데 30.99%가 찾은 것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를 한 대에서 그냥 그대로 쑤셔넣어줬기 때문에 100장당 56장에서 100장당 99장으로 이수진만 표가 띄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들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하지만 10번 같은 방법을 사용했고 그 방법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데 11번째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완전히 무속적 사고인 거죠 과학적 사고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죠 드릴 수는 없고 연구자 입장에서 10번 일어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이고 10번 일어났기 때문에 11번치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10번의 선거에서 당일 투표 결과는 투표자들이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투표자들이 전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10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모두 다 외부의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선거결과를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투표자들은 오로지 당일 투표만 투표자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2020년도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충분히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일정한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전망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모든 여러분들 특표수 조작은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찾아낸 규칙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진짜 투표자 한 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조작값 50% 사전투표장에 들어온 두 사람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조작값 33%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한 장씩 가짜를 투입하게 되면 조작값 25%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입니다 몇 명당 한 장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핵심인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25% 4.15 수준으로 하면 25%입니다 동작을 같은 경우는 7.68%가 나오는 겁니다 부풀리기가 그런데 이 값을 2로 넣고 3으로 넣고 5로 넣으면 이 수치가 다 바뀝니다 이 수치가 당일 투표만 여러분들 변함이 없고 나머지가 다 여러분들 바뀌는 그걸 다 이런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동작을 4.15 총선에서 4월 10일을 전망한 겁니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그냥 4월 10일 총선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전방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조작값 25% 이거 여러분들 세 장당 한 장입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4미터 사이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만 게시 보시죠 나머지는 맞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 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이 사전 투표를 부풀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7.68%가 됩니다 그럼 여기 수치가 다 바뀝니다 1만 2,438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수치가 이게 4월 10일 총선을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한 경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죠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한 겁니다 세 장당 이게 세 장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게 보시죠 이게 세 장이 아니고 두 장당 두 장당 한 장입니다 조금만 보시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하게 되면 11.51%만큼 부풀리라는 겁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 장당 한 장 할 때는 7.68%인데 4.15 총선 수준으로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게 되면 11.51%로 뜁니다 그만큼 여러분 숫자가 18,657표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단 누구한테 가는 거 아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겁니다 세 장당 한 장 할 때는 12,438표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조작값 33% 11.51%만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하고 18,657표를 대해주는 겁니다 4.15 수준으로 조작할 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7.68%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12,438표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거든 간에 만표 정도 집어넣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동작을 4월 10일 총선 전망 가장 여러분 좌측에 진짜 투표의 두 장당 가짜 투표의 한 장을 집어넣을 때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는 23.03% 투입 유령 사전투표자수 37,313표 4.15 수준성도로 조작할 때 진짜 세 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 조작값 기준으로 25% 선거인수 사전투표율은 11.51% 뻥튀기하고 투입해야 될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18,657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당 한 장을 투입할 때 조작값 기준으로 20%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68% 투입해야 될 여러분들 투입수는 12,438표 만표 정도를 집어넣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만표 이상을 대부분 서울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경훈 후보의 여러분들 18,657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18,657표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프로그래머가 그냥 돌려버리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돌리면 사전투표가 되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작값 33% 두 장당 여러분 한 장 집어넣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11.51% 뻥튀기해야 되고 위로 사전투표율을 18,657표를 여러분들 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조작값 25%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68% 뻥튀기하고 유령 사전투표율 12,438표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돼서 그냥 순식간에 이런 대부분 다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석은 그대로 모든 선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특히 4월 10일 총선에 더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렇게 가상시나리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몇 장씩 훔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훔칠 것인 세 장당 한 장 훔칠 네 장당 한 장 훔칠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숫자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실을 밝혀야 그래도 좀 희망이 안 있겠나 생각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참 나라 걱정이죠 이렇게 이런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뭐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다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사전투표 자수가 1813만 명 오근호 대표가 롤 용지 주문을 가지고 전국을 추정해 놓은 걸 보니까 1813만 편 1813만 편 선거인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한 40% 대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어떻든 호떡 장수가 이런 호떡을 만들려면 반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죽이 유령 사전투표 자수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런 이름들 작업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일곱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문제냐 첫 번째는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도 변호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들이 만든 자료를 지금 다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으니까 다른 실물 위조트 표준은 다 소각 파쇄하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숫자를 만들어낸 것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참 딱한 상황일 겁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름하는 최종 결과물이 모두 다 만든 겁니다 만든 것 여기서 선거인 투표 선거인 투표만 여러분들 정상이고 나머지 동별 상도 1동 관내 사전투표 무슨 흑석동 관내 사전투표 모두가 다 만든 숫자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수진 후보는 플러스 13% 나경훈 후보는 마이너스 13%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 가지고 이수진은 플러스 14% 나경훈은 마이너스 13%가 나온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하나만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때일 사안인 겁니다 나라가 너무 여러분들 부정직하고 불이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도 그냥 웬만큼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그냥 크게 질책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나라 자체가 너무나 썩어버린 겁니다 공적 기관들이 완전히 그냥 와해되어버린 겁니다 선거를 지킨다는 건 체제를 지킨다는 건데 그냥 허물어버려 해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차익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선관이 자료가 완전히 조작이 됐다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야 전문가의 노력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0번 선거가 다 밝혀진 겁니다 10번 선거가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하고 뭐가 다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북한은 그냥 선거 자체가 없고 그냥 발표하지만 한국은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를 하게 만들고 결과는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두 번째는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참 정권이 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남이 해결해 주면 좋고 해결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대만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 자체가 국민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 안 하죠 그 사람들을 다 끼리끼리 나누어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플라우님께서 말씀 잘하셨네요 광화문 집회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도 하지 않으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행동이 참 볼만했습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그냥 선거 부정 나라에 사는 겁니다 선거 부정 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대통령이나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해결할 의지나 계획이 없는 겁니다 정치가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고 정치가 해결을 할 수 없으면 국민들이 나서야 될 문제인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진짜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이런 나라의 살이라고는 꿈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더 젊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4.15 총선 공정성을 기약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증거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정신건강상에서 필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전 투표 자체를 뻥튀기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지금 4.15 총선에 여러분들 반영이 안 됐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데 결정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도 전혀 해결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4.15 총선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고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10번 일어났다 동일한 방법에 조작기술이 10번 정도 일어났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합리적 사람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10번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총선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대선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 공정성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다음에 모든 것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들은 그냥 한 패거리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게 지금 실상인 겁니다 국민들은 전혀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그런 사안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낙담회가 다 뿌리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난 이유도 4월 10일 총선을 밝혀가지고 분석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낙담회가 할 수기는 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 선거 참 선거 갈리비안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선거를 장악한 거죠 장악했는데 오늘 언론을 보다 보니까 테슬라의 지배주주인 앨런 머스크가 아주 정확한 핵심을 지적했네요 오늘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인류를 위한 AI를 개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픈 AI의 그런 CEO인 샘 울트만이 그런 머스크와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상업적 이익에 너무 몰입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 지금 오늘 보도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단에 보니까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게 오픈 AI의 원래 설립 의도였습니다 창립 멤버인 머스크가 작심 비판하면서 올린 사진이 이건 아마 이제 지금 한참 날리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오픈 AI 창립식의 AI용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진이고 여기에 앨런 머스크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하단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앨런 머스크가 2월 19일 날 올린 그런 트위트 내용입니다 엑스에 Liberty consists in the division of power Absolutism in concentration of power 아주 보수 철학의 큰 그런 문필가인 액턴경 이야기입니다 2016년 8월 10일 앨런 머스크는 자신이 올린 사진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것이 오픈 AI를 설립한 원래 의도다 그리고 오픈 AI 계정을 퇴가하기도 했다 이 사진에는 자유는 권력의 분배에 있다 절대주의는 권력에 집중해 있다 영국 역사가이자 보수 철학자인 로드 액턴경의 문구가 담겨 있다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자는 오픈 AI의 설립 의도와 다르게 AI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는 오픈 AI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모든 권력이 집중화되고 중앙집중화가 되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대만 여러분들 선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류사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그런 법칙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만에는 모두 다 1만 4천 개 정도의 투표수가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동되지 않았고 투표가 끝난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것도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투표도 1만 4천 개로 개표도 1만 4천 개로 집계도 여러분들 일반 4천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면 부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1만 8천 개의 투표소 정도로 구성됩니다 1만 8천 개의 이런 분산된 투표소에서 투표 직후에 바로 현장 수개표가 들어가고 1만 8천 개의 수련들 집계된 것을 중간 2, 3단계 거쳐 수련들 집계하는 과정이 주어지게 되면 전혀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가 없고 아주 신속하게 이런 선거가 마치겠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모든 권력을 중앙선거가 할 위에는 집중을 시켜놓은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투표를 끝나면 투표하면 여기저기 이동시키고 그걸 또 다 모아가지고 중앙에서 전산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개표로 가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한 자유로운 권력의 배분 분배에 있고 절대주의는 권력에 집중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먹고 사는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그냥 선거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앨런 머스크의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자유는 권력의 분배 절대주의는 권력에 집중해 있다는 표현이 ai 미래에 대한 경고로 들립니다 저는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누구도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 다루기 시작하고 채널은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채널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축돼 버렸고 그리고 대중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소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낙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4월 10일 총선에서도 그나마 이제 기대를 걸었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전 등록 반대 그리고 투표 사전 투표자수 여러분들 개수 측정 이런 문제들이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4월 10일 총선을 향해 갈 카운트다운이 된 겁니다 국민의 힘은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총선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저는 여러분 수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고 4.15 총선을 기반으로 둬가지고 2022년 3.9 대통령 선거가 조작이 일어날 것으로 경고를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승관위가 저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후보를 고소해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서 여러분들 고소해서 그냥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결은 났습니다 4.15 총선 해결하지 못하면 3.9 대통령 선거에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40만 표 조작이 있었던 걸로 추계가 됩니다 3.9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선거제도 이름 개선해야 다음에 부정선거 막을 수 있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부정선거로 끝난 겁니다 부정선거로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보궐선거도 준비 선거 부정 문제를 제도를 못 고치면 또 부정선거 일어난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부정선거가 일어난 다음에 또 계속 외쳤습니다 이 선거제도 못 고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또 부정선거 일어날 거니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37,771표를 투입하고 사전투표율을 7.55%를 풀린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선거제도를 고쳐야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자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40일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하지만 4,5번 정도의 그렇게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도 아무 일도 안 하신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 문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댓글로 남기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공부들을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그런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기존 방식을 사용해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확률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소망을 하죠 그러나 바라는 것과 직시해야 되는 것은 구분하지 못하면 군주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소망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대표를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다시 한번 참정권을 박탈을 아마 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참정권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저는 이 선거 방송을 선거 문제가 밝혀지는 데까지 계속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4월 10일에서 이렇게 또 당하는 걸 보면 정말 참 기가 찬 거죠 최소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 근거 없이 4월 10일 총선이 누가 이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들 공병TV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여러분이 소개하드리고 있는데 노동놈들 시리즈와 함께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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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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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